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사이클 동호회 안산 ARB 회원 300여 명이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안산 화랑 유원지까지 416km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15일 오전 7시 30분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충남 부여를 거쳐 16일 안산 화랑 유원지까지 달리게 됩니다. 주행에 앞서 유나섭 안산시장과 회원들은 팽목항에 설치된 추모 조형물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묵념했습니다.